고마워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카페인이 우리 몸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도한 카페인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냥 몸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린 뇌에 영구적인 변화까지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결과 소개해드리고 그 대안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논문은요 수면 관련 국제학술지 슬립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8년에 실린 논문입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연구진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평생 커피 섭취량, 손과 채 용적 그리고 노년의 수면의 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162명의 인지적으로 정상적인 노인들이었고요 평균 연령은 약 72세였습니다 평생 커피 소비량과 수면의 질을 확인했고요 또 뇌 MRI를 찍어서 손과 채의 부피를 측정했습니다 여기서 손과 채가 뇌의 어느 부분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커피를 하루에 3잔씩 20년 이상 마신 사람은 그것보다 적게 마신 사람보다 손과 채의 부피가 약 20%까지 줄어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수면의 질도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손과 채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리면요 뇌의 가장 중심부 쪽에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솔방울 모양으로 생겨서 솔방울 샘 또는 손과 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분비 기관이라는 것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이라는 뜻인데요 손과 채에서 주로 분비하는 호르몬이 바로 그 유명한 멜라토닌입니다 우리가 숙면 호르몬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생체리듬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들면 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밤이 되면 졸리고 잠을 자게 되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러한 작용으로 항노화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멜라토닌은 면역력 강화와 항암 작용도 하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의료진들이 투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멜라토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멜라토닌과 면역력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송과 채는 노화로 인해서 조금씩 위축되긴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노년기가 되면 잠이 줄어든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송과 채가 줄어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보면 같은 나이라고 해도 젊을 때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송과 채가 20%나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카페인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노년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카페인을 많이 먹어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 꾸준한 과도한 카페인을 먹다 보면 나중에 노년기에 멜라토닌 분비가 남들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멜라토닌의 부족 현상은 여러 가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멜라토닌 부족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면역력 저하, 만성적인 피로감과 기력 저하, 또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성도 높이게 되고요 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의 문제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숙면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미적인 불안과 우울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젊을 때부터 과도한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커피를 적게 드셔야죠 하루에 한 잔, 두 잔 정도로 줄이시고요 또는 로우 카페인이나 디카페인 커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의사이면서 바리스타이고요 제가 전국민 카페인 줄이기 일환으로 개발한 로우 카페인 커피가 있습니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카페인을 낮춰서 커피 맛은 그대로 살리면서 카페인을 의미 있게 낮춘 건데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 설명란에도 링크 올려놓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카페인의 양이 지금 오늘 내일까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길게 보면 노년기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젊을 때부터 오랫동안 과도한 카페인을 먹게 되면 뇌의 손과 채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결국 노년기에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전국민 카페인 줄이기로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